지금 뭐 못해서 다음번에 좋아하시는 거 보시면 되지 뭐. 근데 저는 이게 요번 방송하면서 최대한 망치는 게 오늘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근데 일부러 망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은 어? 이거인가? 이거야? 신기하네. 일단 지금 저는 아까 본 영상처럼 일단 그렇게 땡땡한 상태로 지금 노래가 안 되는 상태.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하고 싶은 방향 쪽으로 한번 해 볼게요. 잘 안 될 거예요 지금. 보나마나. 잘 안 될 건데 한번 최대한 제가 열심히 해서 해 보겠습니다. 뭐 지금 뭐 못해서 다음번에 좋아진 거 보시면 되지 뭐. 어? 근데 저는 이게 요번 방송하면서 최대한 망치는 게 오늘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저는 근데 일부러 망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일부러 망치지는 그러진 않을 거고 원래 하던대로 잘 해보겠습니다. 네. 방금 선곡했어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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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약간 찌그라잖아. 던지고 와버려. 다음 거 해야지. 던지면은 와! 했을 때 퍼지는 느낌이 생성이 되잖아. 그걸로 해서 가는 거거든. 예전에 이런 부분 목에 힘 빡 주고 찌그러뜨리면서 박상민 형님이나 윤도현 형님 저렇게 쫙 내면 손이 쫙 났는데 지금은 안 돼. 형대가 우선 다쳤으니까 Now it seems to me it's a fine feel Have you lay upon your table What you only want the ones you you can get That's but I know oh you ain't getting you're young god your pain and you're oh 자 이런 데 이런 데 pain and you're oh 써야 되는 포인트 이렇게 해서 밸런스가 안 되는 포인트거든. 음역대가 걔는 써버려. 넣어버린 거 your pain and you're oh 근데 좀 많지. 버리는 소리. 흐음할 때처럼 좀 버려. your pain and you're oh oh 그치 pain and you're oh oh 이렇게 버리면 되네. 간단하지. 하하하 Don't you forget call it a winter time sky was snow when the sun was shine hard to tell the night time from the day You're losing all your kind loves and it's funny how the feeling goes away who ooo desperador why don't you come to your senses come from your fences open the gate you made me ready oh there's a level of you You better let somebody love you Let somebody love you 에이씨 일단 저기 잘 안됐던 것 같아요 You're losing you 할 때 좀 떴어요 거의 잘 안됐던 것 같고 그리고 멤버들 Let somebody love you 할 때 목이 풀려버렸지 네 풀려버렸고 어쨌든 그 앞부분 야금으로 처리한 부분은 제가 원하는 바는 이렇던 것 같아요 You're losing all day 한번 해볼게요 You must be You're losing you 좁아서 그래 입모양은 을 이 형태인데 하는 루지로 어? 요건가? 요거야? 여기야? 유 루지로 되게 편한데? 이제 계속 거기 가면 유 루지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유 루지로 다 또 잘하고 있다 오 됐네 이제 다 거기로 갑니다 됐네? 오 신기하네 열이 든 강아리 다 긁으러 갑니다 다시 유 루지로 요거 그렇지 뒷부분 가볼게요 렛 서바디 러브 유 렛 서바디 러브 유 이시 그치 그거 나오니깐다고 렛 서바디 러브 유 렛 서바디 러브 유 렛 서바디 러브 유 유 렛 서바디 러브 유 렛 서바디 러브 유 여기서 바꾸잖아 렛 서바디 러브 유 요게 더 긍정한데 이렇게 가야되네 그럼 이제 레드하다가 도는 소리 더 써요 그럼 여리게 할 수 있잖아 거의 좋다 오늘 좀 배웠네요 제가 연습을 해서 이것도 조금 더 다음편에서 향상된 기량으로 다시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